끝난 줄 알았지? 뮤비 뱅크의 특별한 퇴근법이 남았습니다 주어지는 소품들을 총 동원해서 MC인 저를 웃겨주시는 분만 퇴근할 수 있어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? 나는 완전 내가 판단하는 거였어 내가 판단하는 거였어 이거 똑같은 거 써도 돼요? 잘 바른다 준비됐어 시작 때려주세요 끝망치 줄게 때려주세요 뭐라고 했어? 뭐 하는 거야? 뭐 했어? 이거 지금 웃었는데? 이거 끝난 거야? 이거 지금 웃었는데? 아니다 총 맞혀 총 맞혀 여기에서 두개 써도 되잖아 총 맞혀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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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이없어 에이 에이 게임 끝난 그건 마지막이야 얘 마지막이야 영재 씨 시작 영재 씨 시작 영재 씨 영재 씨 영재 씨 시작 잘 챙기겠습니다 시작 이거 뭐해? 알았어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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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저 한 번만 네 가봐요 저기 어떻게 해야 돼? 시작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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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안 돼 아버지야 아니요 어려워 정국아 클로 클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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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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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사람 루즈는 클로징 멘트 해야 돼요 어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알아서 하세요 백승 씨가 납을 소품들어 웃기게 만들어 놓고 퇴순 시켰죠 아 네 그래도 돼요? 아니 니트 꺼 니트 꺼 나 할 수 있어 어 나 할 수 있어 잘 봐 그냥 앉아서 할게 아니요 가만히 천에서만 더 할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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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